일주일만! 일주일만! 시간도 달라니까! 어? 아가씨 저랑 얘기 좀 하실까요? 나가요! 나가요! 그쪽이 얘기하신 날짜에 돈 갚을 테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! 65번 고객님! 66번 고객님! 하루에 한 시간씩 네가 나 만나 줄 때마다 이 네모칸에 색깔을 칠할 거야! 이 귀가 다 칠해지면 네 거가 돼! 아직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내가 좋아요? 좋긴 뭘 좋아죠? 네? 총영이 작게 있어요 내가 네, 아니 다섯 배까지나 챙겨줄게 안 그러게 약속했잖아 그 새끼들 안 만난다고 약속했잖아! 그 새끼들 안 만난다고 약속했잖아! 그 새끼들 안 만난다고 약속했잖아! 원래 내 인생이 기랄이잖아! 너무 손실연히 없않고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.